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2월 11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자신으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바치는 일은 고투가 요구된다. 그러나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결케 되려면 그 심령을 하나님께 순복시켜야 한다. 정로의 계단 43 요한은 예수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다. 그리고 크리스토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가마 아래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자아는 예수 안에 감추어졌다. 동료들 중 어느 누구보다도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복종시켰다. 요한으로 하여금 항상 크리스토 곁에 가까이 있기를 갈망하게 한 것은 그리스토께 대한 그의 깊은 사랑이었다. 구주께서는 열두 제자를 모두 사랑하셨으나 요한은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가졌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어렸으며 아이의 신뢰심을 가지고 더욱 예수께 그의 마음을 열었다. 그리하여 그는 크리스토를 더욱더 동정하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구주의 가장 깊은 영적 교훈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를 변화시킨 성결의 아름다움은 그의 얼굴에서 크리스토와 같은 광채로 빛을 비추었다. 그는 순경과 사랑으로 크리스토와 같이 될 때까지 구주를 바라보았고 그분과의 교제가 그의 유일의 소망이 되었으며 그의 품성으로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였다. 사도행적 544-545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 1.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과 유다의 삶은 중요한 대비를 보여준다. 예수님께서 요한과 그의 형제를 보셨을 때 그들을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다. 요한에게는 중대한 결점이 있었다. 유다 또한 결점이 있었지만 요한의 것만큼 심각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변화했으며 유다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게 되었는가? 무엇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는가? 2.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조치라고 말씀하신다. 십자가를 지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부당한 대우에 굴복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3.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히 순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자유의지와 구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